앉아요 국 식어요. 얼른 앉아요 어 아빠 방귀예요? 어, 아빠 거야 아빠 방귀 소리 엄청 이상해 엄마 사람이 방귀 손 핀 거 가지고 왜 그래 당신 나도 당신 방귀 소리 처음 들어요 밥 먹자고 아빠 진짜 웃겨요 그렇게 재밌어? 네 밥 먹자 방귀랑 아빠랑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? 진짜? 그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해 아빠가 만들어 줄게 알았어 나는 일찍 올 수 있을래나 몰라 일이 너무 많네 내 딸 신제품 나오기 직전이라서 그래요 이것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집은 걱정 말고 일에만 신경 써 엄마도 집안일 하지 마시고 애들만 봐주세요 밀린 집안일은 제가 주말에 다 할게요 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도시락 매일 싸줄까? 네 네 예은이 것도 같이 싸주세요 예은이 거? 그냥 빨리 이름 부르는 게 가까워질 거 같아서 역시 내 미소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머니? 하하하